어휴... 뭐해요? 막 저려고 누웠어요 근데 목소리에 왜 힘이 하나도 없어요? 어디 아파요? 그냥... 걱정이 좀 있어서요 무슨 걱정인데요? 내가 뭐 도울 일 없어요? 음... 내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오래된 오해와 원망 때문에 상대방 얘기를 제대로 들어볼 생각을 안해요 두 사람 화해시킬 무슨 방법 없을까요? 음... 아예... 둘을 제대로 붙게 하면 어때요? 우리 엄마랑 아빠도 둘이 참 안 맞거든요? 매일같이 싸우는데 좁은 집에서 계속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싸움을 붙여봐요 그래야 제대로 화해도 하지 싸움을 붙여요? 음... 뭔가 일리는 있는데 그런 거랑은 좀 상황이 달라서요 아 그건 그렇고 지난번 거리 공연 영상 올렸어요 아마 내일쯤이면 반응 장난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... 기대 안해요 저번 비비를 동영상으로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또 악플 폭탄이나 터지겠지 뭐 에? 본인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도영씨 진짜 재능 있다니까요 스스로를 좀 믿어보죠 저기요 두리씨 혹시 제가 전생에 아무래도 나라를 구했을까요? 네? 혹시 내가 전생에 온달 장군 두리씨가 평강공주 그래 영상이나 확인해요 피하지 말고 제대로 부딪치게 하라고?